아프리카 돼지혈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도내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군당국이 민통성 내에 멧돼지 총기포획을 재개했습니다. 지상군 작전사령부는 25일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통성까지 구간 중에 야생멧돼지 서식지를 중심으로 민군합동 총기포획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개는 겨울철 날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19일 야생멧돼지 총기포획이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군당국은 봄철 멧돼지 번식기를 맞아 ASF 감염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기포획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